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오늘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뷰티 채널, 일상 채널을 이제 새로 오픈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내일 오픈하는 날입니다. 링크 제가 올린 적이 있어가지고 구독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구독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공지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도 있고요. 원래 이제 심쿡 채널에 먹방, 쿡방, 그 다음에 뷰티, 일상 등등 다양한 콘텐츠를 했었는데 뷰티 관련된 영상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쿡방, 먹방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아예 채널을 분리를 이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심쿡 채널은 쿡방하고 먹방 등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제 심쿡 2채널에서는요. 이제 뷰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술 같은 거 궁금하신 거 아니면 제가 직접 하면서 리얼 후기들 이런 것도 찍고 패션이나 아니면 일상 이런 거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 같이 둘 다 구독하시면은 저의 다른 매력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꼭꼭 해주시고 이제 심쿡 채널에는 먹방, 쿡방 위주로 올라갈 테니까 앞으로도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30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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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심쿡 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진짜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심쿡도 앞으로 좋아해 주시고 심쿡이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하는 심쿡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잠깐rent 안녕. 사랑합니다. 에선 아저씨 그녀의 neben지즐들이 네네네네네네 incubation pojaw sillін tau percentage.